자, 오늘의 술, 우리말, 음, 할경이 뭡니까? 할경, 할경, 예, 할경, 예, 할경은 뭡니까? 할경, 음, 말로, 말로, 업신, 업신, 아,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 말로 업신역이다, 음, 또, 어, 또 뭐냐면, 음, 남의 떳떳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근본, 음, 근본을 폭로하는 말이, 예, 바로, 음, 아, 이게 할경이에요, 말로 업신역이다, 할경, 남의 떳떳하지 못한 근본을 폭로하는 말, 이게 할경이다, 예, 요즘에 국회 청문회가 할경이죠, 할경, 음, 자, 함진아비, 함진아비, 자, 함진아비, 예, 함진아비는 뭐냐면, 함진아비, 함진아비, 예, 혼인 전에, 아, 신랑측에서, 예, 신랑측에서, 음, 신부측에, 음, 보내는 함, 음, 보내는 함이, 바로 함진아비에요, 함, 아, 이, 이 함, 이 함을, 이 함을 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이 함, 보내는 이 함을, 그, 지고 가는 사람, 이게 함진아비, 예, 혼인 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낸 함이 있어요, 이 함을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함진아비다, 예, 함초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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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초롬하다가 있잖아요, 이쁘죠, 함초롬하다, 예, 함초롬하다, 예, 이거는 가지런히 곱다, 그 말이에요, 함초롬하다, 함초롬하다, 가지런히 곱다, 이슬이 풀립에 함초롬하다, 이러면 가지런히 곱다, 이런 말이에요, 함초롬하다, 예, 함함하다는 뭐예요, 함함하다, 함함하다, 예, 털이 부드러워요, 털이 부드럽고, 음, 윤기가 있다, 이게 함함하다, 예, 핫아비는 뭐예요, 핫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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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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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남자가 핫아비예요, 어, 근데, 예, 호라비는 뭐예요, 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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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없는 남자, 예, 아내, 아내가, 있는 남자, 아내가, 있는 남자, 아내가, 있는 남자는 핫아비, 예, 아내가, 없는 남자는 호라비, 예, 핫아비, 호라비, 핫아비, 핫옷은 뭐예요, 핫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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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음을 넣어서, 음, 음, 지운 옷이, 예, 바로 핫옷이다, 예, 음, 자, 오늘의 순우리말, 할경, 함진아비, 함초로마다, 함하마다, 하다비, 호라비, 하돗, 예, 할경은 말로 업신적이다, 업신여기다는 말이에요, 말로 업신여기는 뜻, 예, 예, 엽신, 말로 업신여기는 뜻을 나타내요, 나타내, 나타내, 예, 말로 업신여기는 뜻을 나타내는 게 할경, 남의 떳떳하지 못한 근본을 폭로하는 말이 할경, 함진아비는 혼인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 함진아비, 함초로마다, 가지런히 곱다, 이슬이 함초로마다, 예, 함하마다,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 예,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 예, 하다비, 아내가 있는 남자, 호라비, 아내가 없는 남자, 하돗, 솜을 지어서 지은 옷, 예, 하돗, 예, 이렇습니다. 자, 무슨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한 번 지나면 67년만에 돌아오는 순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교정 코너에서는 김부배님의 작품, 그리고 무랑개님의 작품, 그리고 풀벨님의 작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노예니님의 작품 안보이네요. 자, 오백님, 천사님의 작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개근하기로 한 우리 오백님하고 천사님, 역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니님, 무랑개님, 김부배님, 우리 낭만대통의 문학토크의 그루터기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대통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3년간 개근하기로 한 우리 오백님의 작품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무랑개님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네요.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교정본. 교정본. 네, 붉은 연정, 담금질하다, 살포시 누워 일렁이고,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 낯선 시선 향에 향기 흩날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 길 나서더니, 굴곡진 모퉁이의 서성이네. 그대 즐겨찾던 그 자리, 빈 의자 많이, 많이는 조사해요. 많이, 밤낮으로 오도만이 지키고, 가슴 촉촉이 그리움 남겨두면, 기다림의 하얀 꽃, 눈 날리네. 네, 설렘은 가슴 혼절시켜둔 채, 혼절시키다는 붙여주고, 둔띠고 채예요. 네,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한 장의 나뭇잎 덮고, 홀로, 외로움의 시를 읊고 있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사랑인데. 사랑. 네, 사랑. 사랑. 불끈 연정 담금질하라. 살포시 누워 일렁이고, 낙엽같아 낙엽.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 불끈 연정 담금질하라. 살포시 누워 일렁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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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끈 연정 담금질하다. 살포시 누워 일렁일렁.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 그대처럼. 그대처럼. 낯선 시선. 낯선 시선 향해. 낯선 시선. 그대처럼. 낯선 향기 흩날리며,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처럼. 낯선 향기 흩날리며, 향기 흩날리며, 향기 흩날리며, 바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오롯이 훔친 그대처럼. 향기 흩날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 발걸음으로, 발걸음으로, 발걸음으로 길 나서더니, 굴곡진 모퉁이의, 굴곡진 모퉁이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길 나서더니, 굴곡진 모퉁이의, 길곡진 모퉁이의 소성이네. 그대 즐겨찼던 그 자리. 빈의자만이 밤낮으로, 빈의자만이 밤낮으로 오둠만이 지키고, 지키고 있고, 지키고 있고, 그대 즐겨찼던 그 자리. 빈의자만이 밤낮으로 오둠만이 지키고 있고, 가슴 촉촉이 그리움 남겨둔 채, 기다림의 하얀 꽃, 기다림의 하얀, 하얀, 하얀 눈꽃, 하얀, 하얀 눈꽃 날리네, 하얀 눈꽃 날리네, 하얀, 하얀, 기다림의 하얀 눈꽃만, 눈꽃, 기다림의 하얀, 눈꽃만, 휘날리네, 그럴까? 눈꽃만 휘날리네, 설렘은, 가슴 혼절시켜 둔 채, 여태 방향, 여태 방향, 여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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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마저, 마저 찾지 못한 채,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한 장에, 한 장에, 한 장에, 한 장에, 추억 덮고, 추억 덮고서, 홀로, 외로움의, 시를, 덮고, 있네, 누가, 사랑이 아니라, 이게 말이죠, 낙엽이요, 낙엽, 낙엽, 낙엽이, 이러잖아, 낙엽이, 낙엽, 낙엽, 제목이, 낙엽이, 돼야 돼요, 봐봐요, 낙엽일 경우에, 붉은 연정, 담금질하다, 살포시 누워, 일렁일렁, 낙엽이죠,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처럼, 향기 흩날려요, 누가, 낙엽,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길 나서죠, 낙엽, 굴곡진 모통의 서성이죠, 낙엽, 그대 즐겨찼던 자리, 빈 의자만이, 밤낮으로 오둠만이, 지키고 있고, 낙엽이죠, 가슴 촉촉이, 그립 남겨둔 채, 기다림의 하얀 눈꽃만, 휘날리네, 낙엽이죠, 설렘은 가슴 혼절시켜둔 채, 혼결시켜두고, 설렘은 가슴, 음, 설렘은 가슴 촉촉이, 그리움 남겨두고, 남겨둔 채, 기다림의 하얀 눈꽃만 휘날리네, 설렘은 가슴 혼절, 시키더니, 여태, 시키더니, 여태, 방향마저 찾지 못하고, 한 장에, 슈업 덮고서, 홀로, 외로움의 시를, 읊고 있네, 누가, 연 낙엽이, 됐잖아요, 읽어볼게요, 갑시다, 나오세요, 낙엽, 물안개, 붉은 연정, 담금질하다, 살포시 누워, 일렁일렁, 마음 오롯이 훔친 그대처럼, 향기 흩날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길 나서더니, 굴곡진 모퉁이의 서성이네, 그대의 즐겨찼던 그 자리, 비인은야만이 밤낮으로 오도만이 지키고 있고, 가슴 촉촉히 그리움 남겨둔 채, 기다림의 하얀 눈꽃만 휘날리네, 설렘은 가슴 혼절시키더니, 여태의 방향마저 찾지 못하고, 한 장의 추억 덮고서, 홀로 외로움의 시를 읊고 있네. 네, 아정님, 낙엽이라고 제목을 바꾸니까, 더 시가 선명해졌네요. 멋진 시, 짝짝짝. 네, 아, 우리 3년 개근팀, 허니님, 천사님, 오백님 오셨네요. 3년 개근하면, 반드시 하늘이 주는, 멋진 선물이 있을 겁니다. 노현이님, 무랑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낙만대통의 문학투구 그루터기로서, 앞으로 후배들을 천여명 길러내야 되니까, 꼭 같이 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배님, 낙엽, 시 멋져요, 이쁜시 탄생, 짝짝짝. 아, 무랑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붙이지 못해서, 사랑으로 둔 채, 그냥 써봤어요. 네, 자, 제목은 제가 담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자, 아,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 서울이 지금 비 내리고 있는가요? 네, 겨울비는 또 나름의 운치가 있어요. 그죠? 음, 자, 다음에는, 김부배님의 겨울 편지인데요. 네, 겨울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다 올라왔나요? 자, 맨 밑에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 예,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입니다. 자, 겨울 편지입니다. 겨울 편지. 자, 겨울띠고 편지죠. 겨울띠고 편지.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추억은 아름다워, 마음을 흔들고, 띄고, 간띄고, 이는 오, 숲에, 진한, 진한은 붙어주죠. 진한 향기처럼, 날마다 펄펄펄, 속고치는 사랑의 숨결로 피어나네, 그리움으로, 키운 믿음, 의지, 힘,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에서, 애처롭게 바라보며, 애처롭게 바라보며, 새의 입으로, 새의 입으로, 푸르러지고, 식품은 왜, 왜일까? 일렁이는 애쌀의 열정에, 언 땅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먼 수평선, 고개 넘으면 빛나는 눈동자로, 맞이하는 그대는 내 속에 산다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맛과 그 사색이 있기 때문, 일하오는 수술격 조사니까 붙어주죠.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 이게 겨울 편지라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갑시다. 겨울 편지입니다. 겨울 편지, 추억은 아름다워, 추억은 아름다워,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은, 추억은 아름다워, 추억은 아름다워라, 추억은 아름다워라, 마음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가는, 마음 흔들고 가는, 이가 있어, 그럴까? 이가 있어, 이렇게, 추억은 아름다워라, 마음 흔들고 가는 이가 있어, 이렇게, 오는 하지 말고, 오는 하지 말고, 숲에, 진한 향기처럼, 날마다, 폴폴폴, 여기서 끊어주고, 폴폴폴, 지난, 숲에 진한 향기처럼, 날마다, 폴폴폴, 속고치는 사랑의 날마다, 속고치는 사랑의 숨결로, 폴폴폴, 폴폴폴폴, 지난 향기처럼, 날마다, 폴폴폴, 속고치는 사랑의 숨결로, 사랑의 숨결로, 폴폴폴, 폴폴, 날마다, 숲에 진한 향기처럼, 날마다, 날마다, 숲의 향기처럼, 날마다, 날마다, 속고치는 숨결로, 속고치는 사랑의 숨결로, 폴폴폴, 그림으로 키운, 믿음, 의지, 힘, 아, 믿음, 의지, 음, 그리움으로 키운, 의지, 하나만 해요, 그리움으로 키운, 믿음, 하나만, 음, 그리움으로 키운, 믿음, 음, 믿음,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에서, 그림을 키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음, 또,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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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 키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으로, 애처롭게 바라봐, 그냥 바라보며, 인연으로 바라보며, 새, 잎처럼, 새 잎처럼, 새 잎처럼, 푸르러지고, 시품은, 새 잎처럼, 푸르러지고, 시품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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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렁이는, 햇살의 열정, 그냥 일렁이는 열정, 일렁이는, 일렁이는 열정에, 온 땅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일렁이는 열정에, 열정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일렁이는 열정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이렇게, 먼 수평선, 고개 넘으면, 고개 넘으면, 빛나는 눈동자로, 맞이하는 그대, 맞이하는 그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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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산다오, 이렇게, 모두, 내 속에 산다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맛과, 그 사색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설명이니까, 하지 말고, 부르지 않아도, 내 속에 산다오,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랑 함께,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가을 편지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워라, 마음 흔들고 간 이가 있어, 그 다음, 숲의 지난 향기처럼, 날마다 속구치는, 사랑의 숨결로, 펄펄펄, 그리움으로 키운 믿음으로, 아, 그리움, 그리움이 키운, 그리움이 키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며, 새입처럼, 푸르러지고, 싶음은, 왜일까, 일렁이는 열정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먼 수평선, 고개 넘으면, 빛나는 눈정자로, 맞이하는 그대, 모두, 내 속에 산다오,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랑 함께, 듣죠,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노래를 주세요, a particle is to feel of wine, a nice to feel, 갱년기 녹음기, 노래 주라고, 안 줄 거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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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편지, 김부배, 추억은 아름다워라, 마음 흔들고 간 이가 있어, 숲의 진한 향기처럼, 날마다 솟구치는 사랑의 숨결로 폴폴폴, 그리움이 키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며, 새잎처럼 풀어지고 싶음은 왜일까, 일렁이는 열정에, 파도치는 물결소리, 먼 수평선 코개에 넘으면, 빛나는 눈동자로 맞이하는 그대, 모두 내 속에 산다오,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소리랑 함께, 로봄스 로봄스 아멘 네 자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아 아정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이치로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정님 네 음 음 불안개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이치로사님 귀팅만 할게요 귀팅만 하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귀팅만 하면 되겠슈 어 코팅도 해야지 코팅 코팅 귀팅 눈팅 눈팅 귀팅 코팅 할게요 김부변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우랑개님 비는 서울에 내리는데 갱년기 녹음기 너 왜 그러니 이안은 전국구에요 전국에 비가 오면 항상 그래요 강원도에서 비가 와도 이안은 뭐라고 해요 아주 이상한 갱년기 녹음기에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무랑개님 겨울편지 어쩜 멋지세요 아정님 겨울편지 제목이 이쁘고 좋아요 기부변님 교수님 교수님 교정의 달인 교정의 달인이래 진짜로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그래야지 마음으로 교정의 달인이라고 아정님 아정님 강주에도 비가 내렸어요 그루터기들 그루터기들 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부배님의 작품 했고 무랑개님의 작품 했고 풀벨님이 지금 안 오셨죠 그렇다면 무랑개님의 수필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랑개님의 수필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인환언니 인환님 오셨네요 인환님 오늘 작품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인환님 작품 없고 오사인님 작품 없고 노현이님도 작품 없네 아정님 없고 이치로사님 없고 오백님 없고 천사님 없고 허니님 없고 삼삼공공님 없고 근데 오백님이나 천사님이나 허니님이나 삼삼공공님은 작품 언제부터 발표할까요 2017년부터 2017년 진짜로 네 자 그러면 무랑개님의 수필 두번째죠 이거 2부죠 음 2부죠 2부 셋째는 새해에 사실 붙어요 셋째 셋째언니 그리고 셋째언니 이렇게 붙어요 셋째언니 붙고 셋째언니 셋째언니 두부 교정군에 도전합니다 자 한참을 기다려도 별이로다지 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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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네 별이로다도 이쁘네 별이로다가 아니라 별이로다 아 별이로다님이 별이로다님이 버스 터미널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별이로다님이 버스 터미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수업 중 살짝 빠져나와 전화를 해보았다 해보았다 지금 지금 음 지금 어디세요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비루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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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비루다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도착하기 직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 전화 그냥 기다리세요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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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전화가 끊겼다 끊겼다 이렇게 전화가 끊겼다 통화를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다녀오다 는 한 단어지 다녀왔다 그 사이 두부랑 비루다님이 함께 함께 도착해 있었다 풀 풀벨이 니을이 아니고 피읍이야 풀벨이야 풀벨 풀벨은 누구야 풀벨님의 언니인가 풀벨이 풀벨이 풀벨도 좋다 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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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함께 아이스박스를 뜯는데 잘 뜯겨 뜯겨지지 않았다 아 지도교수님 도교수님이 옆으로 오더니 테이프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뚜껑을 뒤집지 않고 바로 놓아서 뚜껑을 뒤집지 않고 뚜껑을 뒤집지 않고 바로 놓아서 바닥에 바닥에 물이 예 물이 많이 떨어졌다 물이 많이 쏟아졌다 해야지 쏟아졌다 쏟아졌다 아 아직도 따뜻하게 김이 서려있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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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김은 언니 그 김은 아 그 김은 언니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아 아 그 김은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사랑이 김이 서려있는 두부 언니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처제를 처제가 죄가 의지 처제 처제가 의지 처제가 아인 사람도 있나 처제가 의인 사람은 착한 처제고 처제가 제가 아이면 마음이 착하지 않는 처제를 말해요 처제를 사랑하는 형부 형부에 처제를 사랑하는 형부에 온화한 미소도 함께 피어오르는 피어오르고 있는 것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부부의 부부의 처제를 사랑하는 그런게 아니지 처제를 아끼는 그래야지 사랑이란 단어를 쓰면 안돼 처제를 아끼는 이렇게 부부 언니 부부의 언니 부부의 정성스러운 맛이 고소함으로 피어오르다 피어오르다가 두 번 있잖아요 뭐랑뭐라 피어오르는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제를 사랑하는 아끼는 형부에 온화한 미소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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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함께 오르고 함께 함께 날아오르고 여태는 받고 날아 날아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 부부의 정성스러운 그 맛이 고소함으로 고소함으로 다가와 다가와 내 가슴마저 뭉클하게 뭉클 뭉클하게 뭉클하게 했다 이렇게 간장 간장 소스도 두 가지나 두 가지나 만들어 보내 보내 왔다 들기름만 넣어서 만든 소스라 산초기름 산초기름을 넣어서 만든 소스라 소스 소스 귤기름만 만든 소스 산초기름을 섞어서 섞어 섞어 만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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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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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는가 느낌표지 느낌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 다음표 닫고 그 다음에 따뜻한 국물이 쌀쌀한 날씨에 닦기다 닦기다 따뜻한 국물이 쌀쌀한 날씨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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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맛있 맛있었다 이럴까 맛있었다 이렇게 닦기다가 뭐야 아 지도 지도교수님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맛있게 아 문우님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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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아 같이 하는거지 음 교수님 이랑 이랑 문우님들이 문우님들이 너무나 맛있게 드셔서 아 드셔서 아 나 역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음 예전에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내가 맛있게 먹을 때 쳐다보면서 흐뭇해 하던 그 기분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같았다 음 아 언니 부부에게 에 언니 에 언니 부부에게 셋째 언니 부부지 셋째 셋째 언니 부부에게 셋째 언니 부부에게 새삼 고마움을 겠다 나는 늘 받기에만 익숙해서 고마움을 잘 전하지 얻기 안고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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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괜한 심술보가 터졌다 그 이유는 김치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비교적 비교적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편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김치를 짜게 만들어 보낸 보낸 그런데 오늘따라 김치가 김치가 좀 짰다 이렇게 김치가 좀 짰다 짰다 까칠한 내 성질이 까칠한 내 성질이 전화를 걸게 했다 이렇게 전화를 걸게 했다 전화를 걸게 했다 전화를 걸게 했다 네 언니 언니 언니가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투정 석힌이지 석힌이 아니라 석 인 투정 석힌 말을 휙 던졌다 휙 던졌다 예 언니 언니 김치가 왜 이리 짜 짜 물어봐야지 짜 예 너무 짜단 말이야 음 나 짠거 싫은데 짠거 싫은데 짠거 싫은데 예 아 언니는 동생 핀잔에도 어 마냥 아 웃었다 아 웃었다 낙래야 많이 짜니 많이 짜니 예 짜니 두부랑 먹는다고 해서 해서 약간 간을 더한 것이 그랬나보다 그랬나 그랬나봐 그랬나봐 아 미안해 어 두부는 맛있게 먹고 있니 예 그때 전설의용 닉네임은 붙여요 닉네임은 그리고 님은 띄고 그때 전설의용님이 에 전화를 건네 달라고 건네 달라고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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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음 전화 아 전화 아 전화를 음 나는 달라고 했다 음 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분은 아 두분은 음 잠시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는 통화를 하고는 통화를 하고는 통화를 하고는 아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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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지도 않고 전화를 아 끊어 버렸다 끊어 버렸다 음 맛있게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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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에 맛있게 두부를 먹고 있을 때 언니가 다시 전화 아 전화 아 전화했다 왕래야 음 그래도 맛있게 먹어 신경질 내지 말고 음 말고 어 어 언니 언니 말을 듣다가 불현듯 형부랑 통화한 생각이 나서 어 말했다 언니 정강록 바꾸죠 뭐 뭐 말이야 지하철에서 형부랑 통화 하다 붙여주고 아 형부가 풀어놓은 넋돌이가 아 생각 생각 났던 것이다 났던 것이다 음 형부의 넋돌이는 이러했다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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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지 않아서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도 맛있게 먹으라고 어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언니가 다시 전화했다 악래야 악래야 맛있게 먹어 신경대지 말고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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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거 아니야 반복됐구만 아 뭐야 봐봐 얘가 지금 반복됐어 막내야 신경질 내지 말고 여기 똑같지 언니 말을 듣다가 바꾸죠 언니 했다 어쩐다나 여기까지 똑같네 여기까지 똑같애 자 여기에 삭제하고 음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음 좀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여기도 겹쳐있고 음 두부가 당신을 당시 두부가 당신이 만들지 않아서 맛이 조금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어쩐다나 언니랑 나야 같은 피를 나눈 잠이라서 동생을 어이 빼기지만 어찌 보면 형부가 더 처제를 그거를 처제해야 할 때 죄가 아이가 아냐 어이야 서재를 사랑하는 것 같다 아 아 여기서 두부가 당시 두부가 당신이 만들지 않아서 맛이 조금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여기서 여기서 그쳐야지 네 작은 땀표가 음 음 그 다음에 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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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같은 피를 나눈 잠이라서 잠이라서 그 다음에 동생을 어이 빼기지만 어찌 보면 흥부가 더 처제를 사랑 사랑 해 주는 것 같 같다 네 이렇게 할까 네 고마움 고마운 고마운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선물이라도 보내면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의 보답이 보답이 통장으로 슝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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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들어 나라 들어 오니까 나라 들어오니까 말이야 말이다 돌아오니까 말이다 음 나는 에 밖으로 나는 강의실 나는 강의실 밖으로 살짝 나가 나가 형구랑 통화했다 정강로 고마워 네 형구는 웃으면서 말했다 어이 꼬맹이 어이 꼬맹이 철들었네 고맙다는 소리 소리도 하고 소리도 하고 음 진짜 진짜 그럴 거야 가끔은 고맙다 했잖아 고맙다 했잖아 가끔은 고맙다 했잖아 음 형구는 내 말을 들으면서 들 들 들으면서 너털 웃음으로 어 어 어 하답 하답 하답했다 그래 알았어 음 알았어 어 알았어 해 다들 맛있게 먹으면 먹으면 언니랑 나 역시 고맙지 이렇게 신경 써주면 처제가 왜 처제를 죄를 전부 아이로 해서 처제가 해야 할 일 알지 알지 열심히 창작하는 거 열심히 창작하는 거 형구의 소원 소원 하나 아 아 이수진 수필집 내는 거 내는 거 내는 거 아 느낌표 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음 자 여기서 끝나는 가요 음 아 수필이 여기서 끝난 가요 음 네 에 에 아 음 김부배님 비 많이 와요 조심해서 집에 가요 에 아 김부배님 아 김부배님 아 김부배님 김부배님 풀별님 있네요 어 네 많이 와요 지금 막 왔어요 에 에 에 풀별님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이게 처제가 아니 왜 체제야 처제라니까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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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처제를 갖다가 체제 라고 내놨어 처제 처제 예 처제야 아 또 우회도 그랬나 응 처제 맞지 예 예 다른 데는 처제로 했지 예 처제 통화할 때 처제 처제로 했죠 다른데 예 맞지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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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예 밑에만 처제로 했나요 예 자 처제 제 제가 의 자 그러면 아 우리 음 문완개님의 수필이 끝났구요 자 아 그러면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어 우리 갱년기 농민기가 들려주는 음악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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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폴벨님 오셨네요. 폴벨님의 시가 하나 있는데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는 요즘 깊숙한 곳에서 시어를 낚으라고 주문이 들어온다. 고슬고슬 지어 띄고 주세요. 질척하게 말고요. 먹을 띠고 수 없는 삼청밥 말고요. 된 밥도 말고요. 손님이 들어온다. 여기 시밥 한 그릇요. 밥은 말지 말고요. 나 미쳤나 봐요. 손님 뭐라고요? 콩나물밥 달라고요. 콩나물밥 달라고요. 아 네 아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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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밥 나는 나는이겠지 나는 나는이겠지 내는이 아니라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어를 낚으라고 연신. 연신 주문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나는 요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어를 낚으라고 연신 주문이 들어온다. 고슬고슬 지어주세요. 고슬고슬 지어주세요. 질척하게 말고요.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삼청밥 말고요. 덴밥. 덴밥. 덴밥도 싫어요. 덴밥도 싫어요. 덴밥도 싫어요. 덴밥도 싫어요. 먹을 수 없는 삼청밥 말고요. 덴밥도 싫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손님이 들어온다. 손님이 들어와. 손님이 들어온다. 그때 손님이 들어온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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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을 향해 소리 소리 쳤다. 소리 쳤다. 소리 쳤다. 여기 여기 시밥 한 그릇이요. 이렇게. 시방 한 그릇이요. 시방 한 그릇이요. 한글은요.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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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말고요. 나. 나. 미쳤나 봐요. 손님이. 손님이. 대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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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님이. 대물어요. 주방장이. 대물어요. 주방장이. 대물어요. 뭐라구요. 뭐라구요. 네. 아. 그때. 그때서야. 내가. 제 정신으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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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해요. 아니. 콩나물. 콩나물밥. 달라고요. 이렇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니다. 나오세요. 시밥. 풀벨. 네. 나는 요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어를 낚으라고 연신 주문이 들어온다. 고슬고슬 치워주세요. 질척하게 말고요. 먹을 수 없는 삼측밥 말고요. 됨밥도 싫어요. 그때 손님이 들어온다. 나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시밥 한 그릇요. 밥은 말지 말고요. 나 미쳤나봐요. 주방장이 대물어요. 뭐라구요. 그때서야. 내가. 제 정신으로 말해요. 아니. 콩나물밥 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보다는 나는 소리친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손님이 들어온다. 나는 주방을 향해 소리친다. 여기 시밥 한 그릇요. 예. 밥은 말지 말고요. 아. 미쳤나봐요. 주방장이 대물어요. 대물어요. 뭐라구요. 그때서야. 내가. 제 정신으로 말해요. 아니. 콩나물밥 달라고요. 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독특하네요. 시가. 음. 시밥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가 완성 됐네요. 네. 멋집니다. 음. 자. 자. 그러면. 음.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아. 어.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어른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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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랑개님, 교수님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편이 또 있나요? 마지막 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한 편이 더 있나요? 무랑개님, 감사드립니다. 무랑개님, 무누님들 고맙습니다. 지루함을 기다려주셨어요. 김부배님, 좋아요. 스피를 잘 쓰셨네요. 짝짝짝, 인화님, 두부 맛있게 먹은 행복한 추억의 날. 멋진 수필 축하해요. 무랑개님, 부배언니 고마워요. 어설프도 교수님 계시게 그냥 막 올려요. 무랑개님, 셋째 영부가 수필집 내면 지원해준다고 열심히 창작하라고 하네요. 풀벨님, 수필 멋져요. 그날 두부 넘 감사했어요. 무랑개님, 풀벨님이 저 수필집 내라고 격려창원이라고 하네요. 우리 형부님께서 시집을 지원해주지 않았거든요. 시집은 지원해주지 않아요? 수필집만 지원해준대요. 김부비님, 그런 형부, 그런 언니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무랑개님, 부배언니, 우리 셋째 영부 저보다 더 까칠해요. 나랑 잘 싸우기도 해요. 풀벨님, 좋겠다. 무랑개는 행복하겠다. 무랑개님, 풀벨님, 보시다시피 무랑개가 너무 슬프니까 마음 놓이지 않나 봐요. 무랑개님, 풀벨님, 멋지다. 어디서든 시 창작하니까 시밥, 시 멋지네요. 풀벨님, 이런 시도 있나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김부벨님, 시밥, 시 멋지네요. 그 느낌 떠올라요. 짝짝짝. 인화님, 색다른 시밥의 맛이, 사색숲 향기, 향기품은 아름다운 멋진 시밥, 시밥 요리를 연구했네요. 풀벨님, 베리벨 씨가 다 있네요. 부끄럽사워요. 또, 무랑개님, 수필집만 지원한대요. 시집은 절대 연구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요. 왜? 수필도 좋구만. 시도 좋고. 그러면 셋째 연구는 수필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둘째 연구는 시집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첫째 연구는 시조집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죠. 자, 이번에는 풀벨님의 동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허니님, 3300님, 천사님, 500님, 우리 삼년개근팀이 이렇게 시청해 주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팀들, 이치로사님, 우랑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오사형님, 인화님, 풀벨님 딱 버티고 있으니까 든든하죠. 우리 67년간 아프지 말고, 먼저 죽지 말고, 함께 67년간 문장훈련을 해서 아주 빛나는 작품들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풀벨님의 사춘기 동화 8부입니다. 벌써 8부. 놀랍죠? 10부 정도 되면 동화 한 편이 완성되거든요. 벌써 8편에 해당됩니다. 놀랍죠? 김 부배님, 시청하시는 멋진 분들입니다. 그러죠. 자, 3학년 4,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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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점 찍어야지. 3학년, 4학년은, 4학년은 나의 학교 생활 띄고 중 가장 평범하게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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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누가, 누가 뒤에서 불렀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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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당년이고 이름은, 이름은 뭐냐? 어? 이름은 뭐냐? 예, 뭐, 이름은 뭐냐? 아, 이름은 뭐냐? 하고 물었으니까. 큰 따옴 필요해야지. 너, 매당년이, 너, 매당년이고, 어? 어, 매당년이고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야지. 음, 큰 따옴 표. 아, 괜히, 괜히는 고의, 괜히요. 괜히 쫄아서, 내가, 아, 그, 낮은, 낮은 목소리로, 어, 말했다. 음, 말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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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히 쫄았, 어, 괜히, 나는, 나는, 나는 괜히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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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기어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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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나왔다. 나왔다. 그분은, 그분은 훗날, 그분은 훗날 나의 축구, 그분은 훗날 나의 축구 강독님이 되었다. 그날은, 키도 잡고, 그냥, 형처럼 보였다. 그냥, 동네, 그냥 동네 형처럼 보였다. 나는 축구를 가리키는 감독인데, 나는, 나는, 축구를 가리키는 감독인데, 우리 클럽에 와서 축구할 생각 없니? 에, 나는, 음, 에이, 싫은데요? 축구 잘해요? 그럼 한번 해봐요? 나는 장난처럼,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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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데요? 에이, 싫은데요? 따옴표. 대화는 따옴표로 해줘, 큰 따옴표. 내가 대뜸 울었다. 아, 축구 잘해요? 네, 축구 잘해요? 네, 음. 음, 에이, 아, 음,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 아, 그대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럼, 그럼 한번 해봐요.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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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하고, 너네, 너네들, 너네들, 다, 덤벼봐. 자, 그리고, 축구를 시작했다. 음, 아, 그는 장난 아니게 잘했다. 음, 그러자. 내가, 내가, 답변,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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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집에, 집에 돌아와서, 엄니, 엄니에게, 낮에 있었던, 낮에 있었던, 음, 일을,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엄니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음, 나의 고단함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학교, 축구장, 집. 학교, 축구장, 집. 이게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음, 그래도 참 즐거웠다. 6학년이, 6학년이, 6학년이 되었다.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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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성격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였다. 좋아 보였다. 행동도, 아, 행동도, 남자처럼, 내 맘에 딱 들었다. 선생님과, 허물없이, 지냈다. 허물없이, 지냈다. 반에, 친구 하나가, 어느날, 어느날, 반 친구, 반 친구 하나가, 자기네 집에,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고 했다. 끝나는 대로, 대로는, 뛰고, 아이예요. 끝나는 대로, 수업 끝나는 대로,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친구네 집으로 갔다. 집이, 그런데, 그런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아,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잔뜩 있고, 잔뜩 있었다. 아, 아, 부잣집 같았다. 음, 이 집 같았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대학, 대학 교수라고 했다. 나는 저녁에 집에, 집에 와서, 엄니, 엄니에게, 엄니에게 물어봤다. 집이 70평이면, 집이 70평이면, 몇 평이야? 집이 70평이면, 몇 평이야? 엄니는, 엄니는, 시큰둥하게,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70평이지. 그냥, 70평이지. 어? 자, 난, 난 그걸 물어본 게, 물어본 게 아닌데, 아닌데, 밑에다가 찍어, 왜 위에다가 점을 세 개 찍었어? 밑에다가, 아, 하루는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아, 지난번, 부잣집 그 친구가, 자꾸만,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온다고, 어, 나를 졸라, 어,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나를 졸라, 졸라 됐다. 아, A 싫어, A, A는, A가 I지, O이지, 싫어, A 싫어, 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친구는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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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졸라 됐다.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에, 알았다고, 어, 하고서, 알았다고, 하고서, 아, 우리 집으로, 데려, 갔다.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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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친구 집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작은, 작은, 집이다. 그래서, 안, 데리고는, 데가, 의외이야. 안 데리고, 가려고, 갈려고, 아니,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에, 짜식, 짜식이, 하도 졸라서, 그만, 그만, 하도 졸라서, 그만, 며칠이 지나, 아, 며칠이 지나, 며칠이 지나,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아, 물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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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집, 너네 집, 너네 집, 콧딱치만 하다며, 계속, 계속, 야, 너네 집, 콧딱치만 하다며, 에, 자, 에이구, 진짜, 에, 자, 음, 김부배님, 폴벨님, 응원합니다, 동화, 읏사, 에, 음, 자, 음, 노현희님, 게시판에, 시주 한 편 올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낭만대 툰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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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좌불화중 시조가 하나 있네요 노현희님의 시조입니다 네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그는 장좌 불와 중 숨소리 단장하니 평화는 한껏 멎네 촉수를 세운 띠고 김에 독백의 길을 트네 고행의 시간입니까 깨닫는 것 고요네 제목을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면백 할까 면백 면백도 좋잖아요 면백 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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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면벽 그러잖아요 숨소리 단장하니 숨소리 단장하니 평화보다는 고요 아닐까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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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는 한껏 고요는 숨소리 단장하니 고요는 눈을 뜨네 그럴까 고요 고요가 눈을 뜨네 이렇게 숨소리 단장하니 고요가 눈을 뜨네 촉수를 세워놓고 척수를 세워놓고 독백의 길을 틀면 독백의 길을 틀면 고요의 시간까지도 고요의 시간까지도 고요의 시간까지도 고요의 시간까지도 깨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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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 단장하니 고요가 눈을 뜨네 촉수를 세워놓고 독백의 길이 독백의 길일까 참외 길이 아니야 참외의 길을 틀면 참외가 아닐까? 참외 참외의 길을 틀면 고향의 시간까지도 깨달음의 이르네 숨소리 단장하니 숨소리 단장하니 고여가 눈을 뜨네 고여가 눈을 뜨고 고여가 눈을 뜨고 고여가 눈을 뜨고 고여가 눈을 뜨고 촉수를 세워놓고 눈을 단장하니 고여가 눈을 뜨네 촉수를 세워놓고 참외의 길을 틀면 고향의 시간까지도 깨달음의 이르네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아? 이래도 하나의 방법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나오세요 면벽 노연이 숨소리 단장하니 고여가 눈을 뜨네 촉수를 세워놓고 참외의 길을 틀면 고향의 시간까지도 깨달음의 이르네 장자불 참선의 자세에 면벽을 해봤는데 정말 진짜 어렵대요 풀벨님 풀벨님 이제 2회만 더 쓰면 동화가 마감됩니다 문벨님 면벽 기도의 자세를 멋지게 시조로 표현하셨네요 이치로님 이치로사님 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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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벽이 아니라 면벽 면벽 시조 짝짝짝 좋아요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멋져요 시죠 짝짝짝 인화님 성스러움이 깃든 단형시죠 색다른 이미지네요 노현희님이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죠 이치로사님 후후후 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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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벽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면벽은 100명이 벽을 보고 째려보는 거고 노현희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느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노현희님 시죠 멋져요 이치로사님 제가 좀 환경이 오늘은 기팅만 하려 했는데 밖에 있었거든요 무랑개님 창을 타고 내리는 빗소리가 쓸쓸하게 이 밤을 적시고 있네요 떠나가는 12월이 아쉽나봐요 이게 시네요 우리 허니님 3300님 천사님 500님 우리 3년 개근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멋지네요 앞으로 3년간 꼭 문장력을 유하여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치로사님 무랑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오사영님 노현희님 인화님 풀벨님 네 같이 바로 문장력의 고지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부배님 거 했고 풀벨님 거 했고 무랑개님 거 했고 다 했나요? 네 우리 노현님 거 했고 그러면 인화님의 작품이 없고 오사영님의 작품 없고 아정님 작품 없고 이치로사님 작품이 없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는 500님 천사님 3300님 허니님의 작품들도 구경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러면 무랑개님 겨울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 좋으련만 아쉬워요 여보시오 눈이 내리면 운전하기 어려워요 차 있는 사람들은 너무 슬퍼요 차라리 비가 나아요 네 겨울에 비가 더 낫습니다 네 눈은 내리는 모습만 멋지지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슬퍼요 네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이 낙엽씨 짧은씨 올려주면 채팅창에 올려주면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작품이 없기 때문에 수주문학상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사가 안되요 그래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난 헌옷이다 이 명예씨의 작품입니다 자 철진한 옷 정리하다가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 아직 통통한 줄무늬 스커트 토라진 모자 단발머리 반바지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은 어머니 시절엔 밥풀이었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익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나 찢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식에 울리겠지 심장 해치는 위험은 밟지 말아야 하지 난 흰나비 난 헌옷 침튀면 발끈 기울어질 허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주름꼬인 주름꼬이면 어떤가 자존심 아직 쉬퍼런데 시침질 박음질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양질의 대줄 손가락 구분하지 않는 사랑 나는 원본이다 시간의 태를 입고 혈색 좋은 난 헌옷이다 이런 작품이 또 별들의 전쟁 수주문학상에서 수상을 했네요 이명예 시인의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난 헌옷이다입니다 앞번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한 옷을 정리하다가 그러다가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고 갑자기 상징으로 들어가죠 철진한 옷을 정리하다가 그냥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고 상징으로 들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 빛을 낸다 납작하게 빛을 낸다 빛을 내다의 단어하고 엉뚱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미지가 떠오르죠 거칠게 빛을 내고 납작하게 빛을 내고 이렇게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표현이 신선하고 낯설게 하게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줬겠죠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은 실밥 떨어진 곳이라 하지 않고 실밥 깨진 곳은 그랬죠 어머니 시절엔 밥풀이었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읽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그렇죠 실밥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오대계는 싱싱한 혈관 노릇을 하잖아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실밥을 싱싱한 혈관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또 점수를 얻어냈네요 그렇죠 신선한 표현이죠 찢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시계 울리겠지 심장 해치는 위험은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놓고 흰나비의 헌옷을 연결시켰네요 난 흰나비 그리고 난 헌옷 그러면 어때요 흰나비는 헌옷이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난 나는 A는 흰나비 B죠 나는 다시 B A는 헌옷 B다시가 되죠 A A는 B A는 B다시 메타포를 활용하고 있죠 침 튀면 발끈 기울어질 허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그렇죠 발끈 기울어질지만 그러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그런 헌옷 주름 꼬이면 어떠냐 설령 주름 꼬여서 그런 상태로 입으면 어떠냐 자존심 아직 10%인데 신침질 박음질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그렇죠 이제 헌옷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그렇죠 헌옷이면서도 헌옷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가지 뭐 이제 중년이면서도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중년은 중년답게 헌옷은 헌옷답게 그냥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중년으로 입문했으면 중년답게 당당해야 한다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분하지 않는 사랑 나는 원본이다 헌옷이긴 하지만 원본이잖아요 시간의 태를 입어 시간의 태를 입었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이는 먹었으니까 그러나 난 어때요 혈색 좋은 난 헌옷이다고 시간의 태를 입고 혈색 좋은 나는 누구냐 A는 B 나는 헌옷이다 근데 나는 A는 뭐예요 시간의 태를 입고 혈색이 좋은 나죠 그런 나는 헌옷이다 이렇게 자 이 헌옷을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한 난 헌옷이다 제목부터 A는 B다 난 헌옷이다 메타포를 가지고 멋지게 형상화 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난 헌옷이다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기법 그리고 메타포의 그런 감칠맛 이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난 헌옷이다 이 명애 철진한 옷 정리하다가 지푸라그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 아직 통통한 줄무늬 스커트 토라진 모자 탄발머리 반바지 반바지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나압자각에 빛을 내고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은 어머니 시절엔 팥불이었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타투어 줄을 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읽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짖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시계에 울리겠지 심장에 치는 위험은 팥지 말아야 하지 난 흰나비 난 헌옷 짐 튀면 팔끈 기울어질 허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주름 꼬이면 어떤가 자존심 아직 시퍼런데 시침질 파금질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분하지 않는 사랑 나는 원본이다 시간을 태를 입고 혈색 좋은 난 헌옷이다 하나님针 Schedule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하다 당신은 지치해 주소가 아닌 꽃을 믿고 documentaries 직령의 탯줄은 상품에 있음이 하나님은 스쳐서 다툼 스쳐 마시ла 구분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핵심의 탯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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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팅창에 낙엽씨가 올라왔네요 폴벨님의 낙엽씨인가요 도로위 도로위가 흥건 흥건이 젖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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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마음 내 띄고 마음도 그래요 안부 띄고 한 띄고 줄 전해요 저 저 빗줄기 그대로 저 빗줄기로 저 빗줄기로 그대 잘 있는가요 있나요 해야지 예 있는가요 그래 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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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오를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네요 음 자 도로 겨울비겠죠 제목이 겨울비 겨울비 예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도로위가 흥건이 젖고 있네요 그래야지 젖고 있네요 도로위가 흥건이 젖고 있네요 내 마음처럼 예 내 마음처럼 예 안부하줄 안부한줄 안부한줄 어 전해요 저 빗줄기로 저 빗줄기로 저 빗줄기로 내 마음처럼 이렇게 예 네 안부한줄 전해요 저 빗줄기로 예 그대 잘있나요 그대 잘있나요 나는 나는 오늘 밤도 도 그래야지 오늘 밤도 나는 오늘 밤도 그대 그대 잘있나요 하고 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는 오늘 밤도 잠이 도무지 나는 오늘 밤도 도무지 나는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러면 되죠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겨울비 겨울비 풀벨 도로위가 흥건히 젖고 있네요 내 마음처럼 안부한줄 전해요 저 빗줄기로 그대 잘있나요 나는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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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롱 토요 풀벨님, 이것도 낙엽씨인가요? 동지 붉은 팥죽이 부글부글 끊는다. 갱년기인 나도 연신. 저 팥죽처럼 부글부글 땀이 송굴송굴 맨다. 갱년기인 나도 연신. 저 팥죽처럼 부글부글 땀이 맺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부글부글 끊는다 하면 되지. 동지 붉은 팥죽이 붉은 팥죽이 그냥 동지죽하고 제목을 동지죽하고 붉은 팥죽이 부글부글 끊는다. 갱년기인 나도 연신. 저 팥죽처럼 부글부글 끊는다. 이러면 되잖아. 오늘 붉은 팥죽이 붉은 팥죽이 차가운 겨울날 겨울날 쓸쓸한 쓸쓸한 겨울날 쓸쓸한 겨울날 쓸쓸한 겨울날 붉은 팥죽이 부글부글 끊는다. 갱년기인 나도 연신. 저 팥죽처럼 부글부글 끊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동지죽 풀벨 쓸쓸한 겨울날 붉은 팥죽이 부글부글 끊는다. 갱년기인 나도 연신초 팥죽처럼 부글부글 끊는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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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벨님 제목 동지죽. 스승님 어째요? 우와 풀벨님 무랑개님이 멋져요 무랑개님 풀벨으니 겨울비 멋지다 자 이번에는 무랑개님의 작품이 올라왔네요 하얀 유리창을 줄기차게 타고 내리고 있네 떠나버린 계절의 추억이 아쉬웠나 저리도 애틋하게 쓸쓸함을 돌돌마라 쓸쓸함을 돌돌마라 두드리고 있나 마음타고 고요히 하색의 향을 피우라 하나봐요 자 이렇게 됐네요 하나봐요 하얀 유리창 하얀 유리창 하얀 유리창 하얀 유리창을 줄기차고 겨울비겠다 이것도 제목이 제목이 겨울비 하얀 유리창을 줄기차게 타고 내리고 있네 떠나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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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의 추억이 저리도 아쉬웠나 애틋하게 저리도 아쉬웠나 애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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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함 쓸쓸함 돌돌마라 두드리 들이 두하고 두는 두여 두드리고 있나 애틋이 쓸쓸함 돌돌마라 두드리고 있네 두드리고 있네 마음타고 고요히 사색의 향을 피우려나봐요 피우려나봐요 이렇게 마음타고 고요히 사색의 향 피우려나봐요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죠 읽어볼까요 나갑시다 나오세요 겨울비 물안개 하얀 창 하얀 유리창을 줄기차게 타고 내리고 있네여 떠나보낸 계절의 추억이 저리도 아쉬웠나 떠나보낸 계절의 추억이 저리도 아쉬웠나 애틋이 쓸쓸함 돌돌마라 두드리고 있네여 마음타고 고요히 사색의 향 피우려나봐요 네 아 열일곱 분이 나오셨네요 네 무랑개님 풀벨언니 오늘 파축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네 인화님 네 아 겨울밤 동지죽 낙엽씨 이뻐요 무랑개님 우리집 유리창이 하얀색이에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풀벨님 오늘은 겨울비가 살렸네요 네 풀벨님 짝짝짝 낙엽씨도 굿 아 무랑개님 군백언니 반가워요 네 우리 꿈과 백님 오셨네요 네 꿈과 백님 오셨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음 자 무랑개님의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이게 뭘까요 자 겨울비 추억띠고 마라 틈 틈이나 사이가 같은 말이니까 아 저거 마라 틈 틈 아 창틈이겠지 네 겨울비 추억 마라 창틈 창틈으로 창틈으로 흩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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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인가요 쓸쓸함 홀로앉고 그리움 피어되고 예 언본동은 미동도 없고 긴 기다림 되었네 시조네요 예 시조네요 음 겨울비 추억 마라 창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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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지며 흩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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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지며 흩어지고 쓸쓸함 홀로앉고 그리움 피어되네 피어되면 피어되면 먼 동은 미동도 없고 긴 기다림 되었네 피어 겨울비 추억 마라 창틈에 흩어지고 쓸쓸함 홀로앉고 그리움 피어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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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동은 미동도 없이 미동도 없고 미동도 없이 미동도 없이 긴 기다림 되었네 이렇게 해야지 긴 기다림 되었네 아 요게 뭐까 요게 뭐까 어 그리움일까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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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비 추억 마라 창틈에 흩어지고 쓸쓸함 홀로앉고 그리움 아 그리움 있네요 그리움 피어되도 먼 동은 미동도 없이 긴 기다림 되었네 여명 여명 여명에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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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이라 할까 겨울비 추억 마라 창틈에 흩어지고 쓸쓸함 홀로앉고 그리움 피어되도 먼 동은 미동도 없이 긴 기다림 되었네 여명이네 여명 해도 되겠네 자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안 나올거야 너 얘기가 어 내가 오랫동안 뿅망치를 안 썼더니 너 자꾸 그래 야 뽕망치 있어 뽕망치 이게 내가 버린 줄 알았지 여기 있다 뽕망치를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뽕망치 맞고 하지 말고 비가 와도 비가 와도 굳굳하게 음악은 내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내보내주라 자 짠 짠 여명 여명 무란개 여명 무란개 긴 기다림 되었네 네 업 업 업 시간입니다 업 업 업 업 업 안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업 업 자 자정이 되면 업 안 하시면 그 복이 신발장으로 안 갑니다 업을 하시고 업을 하면 네 나 집안에 신발장에서부터 복이 막 불러 들어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업 업 업 fisher 양 Av자 이쁘다. 멋져요. 무랑개님. 꿈백언니. 고마워요. 무랑개님.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자, 12시가 되면 또 자정이 되면 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랑개님. 우리 애들은 말 안 들으면 벽 보고 서 있는데. 아, 벽 보고 서 있다고? 자정이 됐네요. 1착. 1착. 꿈과백님. 2착. 무랑개님. 자, 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3착은 누굴까요? 3착. 3착. 김부배님. 3착. 아, 4착. 2754님. 이게 번호가 다 떠요. 누가 추천하는지 다 뜹니다. 진짜라니까. 내가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떠요. 여기가 다 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뜨죠? 보이죠? 보여요? 이게 다 떠요, 여기. 다 보이죠? 순서가 다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업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업을. 업을 누르면 4개 있죠? 6이 바꿔지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6이었죠? 그러면 또, 그러면 지금 음, 무랑개님. 김부배님. 2754님. 예, 3300님. 4774님. 그 다음에 또 업을 이렇게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올린 분이 다 떠요. 이렇게 순서대로. 예, PJ한테는 이런 친절을 베풀어 놨어요. 예, 자, 그래서 업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다 축하하도록 해놨어요. 음, 보셨죠? 음, 자, 이게, 아, 이게 원위치로 가고, 음, 자. 자, 마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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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품, 여수수산시장, 예, 이거를 낭송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18회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품, 여수수산시장, 박덕은. 여수수수산시장, 박덕은. 밤의 덮개가 그물그물 벗겨지기 시작하면 정적에 든 개명성이 불을 켠다. 온몸에 줄기가 생겨 땅속과 땅 위로 뻗어나가는 갯맥꽃의 유전자를 가진 상인들. 갯내엄시는 발걸음이 잠이 덜 깬 성문을 열자 길이 생긴다. 그 길이 가장자리로 퍼져갈수록 해풍 퍼무린 언어들이 돌아온다. 파랑파랑한 숨결들이 발도둠하며 목 길게 빼 통튼 풍경을 내걸자 수평선보다 더 눈부신 시간이 안팡지게 눈 뜬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파도소리를 성곽에 쌓으면 무태의 중심에서 사철 바다가 선다. 시장의 초입부터 수많은 표정들이 갈매기 때처럼 설레는 폭발은 품고 스며드는 장터는 온통 붕붕거리는 갯맥꽃 밭이다. 울긋불긋 탄탄하게 사그락거리는 비릿한 것들이 좌판대의 이마에서 안팎으로 번뜩이며 마수거리 손님처럼 두근거리는 색채 풀어놓느라 달막달막하다. 소란스러움이 침묵을 앞지르고 과장된 입놀림이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자 흥정이 신바람으로 일어선다. 난만하게 피고지는 북적거림 그 틈새에서 타닥타닥 튀는 활어들의 혈색이 좋다. 상인들의 너스레가 경쾌한 손놀림으로 타전되며 시끌벅적한 둥근 가슴들이 신명나게 무르익으면 장방울이 넘치도록 오밀조밀한 돛을 펼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님, 오백님, 허니님, 삼삼공공님, 무랑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오사영님, 사칠사님, 인하님, 풀벨님, 꿈과백님, 복만이 받을격,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사주신 노연희님, 무랑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인하님, 그리고 오늘 시교종료 별풍선 사주신 무랑개님, 김부배님, 풀벨님, 노연희님, 복만이 받을격,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격,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꼭 전국군 문학상 수상에 될격,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갱량기 녹음기 노래를 주세요. 갱량기 녹음기